안녕하세요. 가상화폐전문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죠.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5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의 코인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좀 어둡긴 한데요. 여러분, 제가 있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저 보러 오실 거죠? 약속해죠. 약속해죠. 네, 저도 북유럽 여행을 가는 게 꿈인데요. 사무엘 씨, 스토콜룸 가면 저도 커피 한 잔 부탁할게요. 샷으로 부탁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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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난 날 좋아해. 네, 그래서 저 잊지 말라고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 뭔지 아세요? 치즈빵? 단팥빵? 아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시청해 주시는 오빠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